아유 형 누나들은 그렇게 마시고 괜찮아요? 너 술은 안 넣는다는 이야기 알아? 하도 마셔서 간이 헌 거야 자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? 같이 고생하고 같이 술 퍼먹는 인생 맞지? 우린 진짜 많이 마셨지 청노부의 경종 우리 나가서 해장이나 하러 가자 형님 해장하면서 파라삐리뽀 파라삐리뽀 오케이 너흰 같이 안가? 지금 차 타면 토할 것 같아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? 일단 다 같이 서울로 가야지 다시 밴드는 하시는 거죠? 아 무조건이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역시 해장에 바나나 부유지 형 누나들은 서울 잘 올라갔을래나? 잘 깠겠지 뭐 야 근데 내 얼굴도 이러냐? 아니네 잘생겼네 야 지금은 확실히 평소에는 인정한다는 거지? 인정? 오늘 예약이 들어왔어 엄마 어 엄마 아들 잘 지내고 있었어? 엄마 근데 왜 국제전화가 아니지? 지금 네 아빠랑 김해공항이야 뭐? 부산이라고? 아니 언제 올지 모른다며 그래서 지금 왔잖아 오빠 소매치기 당해서 돌아왔어 소매치기? 괜찮아? 아니 우리가 안 괜찮은데? 야 사부 씨 어떡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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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잠깐만 그 김해공항이라고 그 중괄이라고 데리러 갈거야 내가? 아 나도 피곤하다 왜 내 몸에 야야야 야 일단 네가 가서 시간 좀 벌어봐 야 바로 바로 택수 타고 오면 큰일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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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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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박수 어아 아 enrollment 아 어머니 인사 아버지...안녕하세요 너희 다시 사귀니? 아니요! 아니 근데 이 짐들은 뭐야? 저 티셔츠는 뭐고? 이제 끝이지? 어... 폐업이야... 우리 돈은 좀 벌었나? 커플 무료 이벤트 해주고 어제 술값 대신 내주고 없어 없어? 야 어제 영주 누나가 쓴 거 아이가? 야... 카드 주길래 받아서 긁었더니 잔액 부족이더라 야 그러면 폐업이 아니고 파산이야? 그럼 내 월드금? 지난번에 줬잖아 그게 다 라고? 경력이 생겼다 아이가 경력 와 진짜 악독하다 내 열정패이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... 야! 영주가 더 나아졌어! 얼마? 얼마나 줬어? 10배... 편지도 있어 감사합니다 야 이걸로 우리 퇴직금 하자 퇴직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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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늘은 행님이 퇴직금으로 한통 쏜다! 아 마지막인데 빠라 삐리뽀 가야지 퇴직금 하시아 호주 갔다 언제 와? 어... 한 6개월? 기다릴게 나 호주남자 만날거야 그래? 나 진짜 재밌게 놀거고 연락도 잘 안될거야 그래 너는 뭐할건데? 글쎄 사장님? 나도 이제 경력직이니깐 으아이! 맥주도 마시자 아 니 좀 알아서 가라 좀 아 잠만 으음 예 예? 서핑대회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? 유튜브 영상이요? 아 예!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야 거봐 취미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 했지 내가? 아 그럼 무슨 타이밍이고 아 진짜 하기 싫은데 마지막이잖아 해도 알겠어 가자 가자 하자 바라비리뽀 그럼 나가지 알죠? 둘, 셋! 저 멀리 갈매기처럼 날아가자 우리가 함께 한다면 뭐든 될 수 있어 걱정 마, it'll be fine 너와 나 계속 함께 노래할 거야 또 어둠이 우릴 가려 빛을 빼앗겨도 영원히, it'll be fine 포기하지 않아 난 나갈 거야 늘 떠있는 태양처럼 우린 모두 함께